오케이 그래서 VM2에 2에 2 그래서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쉬웠어요. 쉬웠을까? 오케이. 많이 틀렸으면 그 같아? 오 바지 잘 썼네. 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다 쉬웠나요? 오케이 가볼까요? It is yellow. 줄이면 it's yellow. 여기서 It is blue. 다음 It is pink. It is brown. It is orange. It is orange. It is gray. It is gray. It is purple. It is purple. It is white. It is white. 와우 퍼펙트. 오케이 옐로우 한번 써볼까요? I, E, E, L, L, O 그 다음에 Blue 쓸거고 Pink 쓸수 있을거고 Brown 한번 써볼까요? 그 다음에 오렌지 한번 써볼까요? O-R-A-N-G-E 그 다음에 그레이 한번 써볼까요? 와우 그레이 그 다음에 퍼플 써볼까요? P-U-L-P-U-R-P-U-L 여기서 틀리네요 퍼플 오 그렇지 P-L 그렇지 퍼플 그 다음에 와이트인가? 와이트 한번 써볼까요? W-H-I-T-E 와우 베리굿 잘했습니다 Well done 끄방끄던데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P-DONG 감사합니다.